질병 폭풍을 부르는 탈모의 위험에서 벗어난 특별한 고수를 찾아온 곳. 등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 긴 생머리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가수 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응원여신으로 해선같이 등장. 이후 히트곡 전화바다로 인기 가수 대열에 오른 미나씨인데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외모와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미나씨. 2015년엔 17살 연아의 남편과 결혼해 화제가 됐었죠. 오늘은 소개해줄 분이 있다고요. 여기 제 친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언니 막내 동생 심성미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여기에서 좀 뭐하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동생이랑 폴댄스도 하고 또 관리도 좀 동생 만나서 잔소리 좀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2년 동안 다 좋은 폴댄스 실력을 뽐내는 미나씨. 풍성한 머리숱이 유독 눈에 띕니다. 자 이번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더블폴링. 가느다란 폴을 이용해 다양한 동작을 구사하는 폴댄스는 전신 근육을 발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줘 두피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라고요. 참외가 함께하니 아름다움도 두 배입니다. 야 머리가 지금 어휴 엉망이네요. 장난해 머리 오늘 장난이 나. 뭐야. 예전에 그렇게 풍성하더니 좀 약간 비는데 살짝살짝. 아 뭘 비어 어디가 비어. 아니야 니가 안 보여서 그렇지. 탈모에 유독 민감한 미나씨. 50대 들어서면서 신경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머리 감으면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고요. 제가 한 40대 후반쯤에는 탈모 약 같은 것도 이렇게 바르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임신 준비 중이고 하다 보니까 탈모 약이 호르몬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때부터는 끊고 건강한 방법으로 바꾸게 됐어요. 성미야 여자는 머릿속이 생명이다. 방심하는 순간 끝장이야. 뭐 하나 더 관리해야 돼. 근데 최근 역결과는 솔직히 좀 소홀하긴 했어요. 근데 그 귀신같이 알아보네요. 아니 얘가 한 번은 탈모에 맥주가 좋다면서 맥주 마시는 걸 합리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맥주에는 효모가 좋은 거지 알코올은 두피에 제일 쥐약이다 하면서 막 탈모 사진 보여주면서 겁을 좀 줬죠.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었으니. 뭘 또 이렇게 갖고 와.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게 있지. 뭐야. 짠. 너 아까 머리에 열 많이 올라온다 그랬지. 나 이러가지도 않아 먹었어. 태양 미스트야. 여기 막 비잖아. 어머 시원해. 이런데. 이게 바로 탈모를 막는 미나 씨의 비책이라는데. 아니 뭔가요? 이거요? 천연 두피 미스트인데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직접 만들었다는 천연 두피 미스트? 미스트를 만들어 쓰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얼굴 피부도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노화가 오고 나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도 두피 장벽이 무너지면 탈모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미스트처럼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인터넷 보고 만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짠. 역시 준비했어. 만들어서 쓰라고. 만들어서. 그때 그때. 민아 씨의 천연 두피 미스트 만들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성초, 자소엽, 녹차 추출물을 2대 1대 1 비율로 섞으면 간단하게 완성. 네. 두 집게 다 하고. 이렇게 다 뿌리면 돼. 다른 뭐 볼 팁 없어? 아, 두피 지압. 첫 번째는 이거 이렇게. 세 번째 거. 일단 정수리 부분은 꼭 10초씩. 백회라 불리는 정수리 부분을 10초 동안 지압해 주면 됩니다. 정수리부터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 옆 라인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 좀 우둑둑둑할 거야. 그리고 여기 관자놀이. 그 다음엔 주먹을 쥐고 귀 옆에서 정수리까지 둥글려가면서 꾹꾹 눌러주는데요.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 피지 분비를 조절해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라고요. 하고 나니까 어떤 것 같아? 뭔가 수술이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숨이 쉬어지니까. 기분 탓인가? 아니야, 진짜 조금 약간 부풀어졌어. 풍성해졌지.